아우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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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너 그냥 울려야지 뭐 어? 잡고 있어야지 맛있는데? 아우~~ 아우~~ 캤스카 아우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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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 거 찍고 아우~~ 언박싱 첫 번째는 친구가 사준 마스크팩 이거 엄마가 가져가서 해야지 열 개 얼마였지? 33,000원? 이렇게 있어 이쁘게 여기가 이렇게 큰 박사에 이게 다 파리패라 쉐딩 그릇가 칼라우드 랩 이겼으네 지난달에 회사에서 준 책인데 이랬죠 신경끄기의 기술 일단 이란 기술 양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거예요? 양말 좀 뺏어 쓰지 마시고요 일부러 몇 양말로 주문했으니까요 왜 단트 뭐라 그래? 여기 선물을 보내주세요 머리 헤어 그게 좋은거야 근데 비싸고 우리 아빠가 그거 좀 좋아 어머니 쓰셨을 거 아니야 뭘 다시 드디어 이제 그 본인으로 사이트 이랬어 시작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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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도착 도착 가병이 있었거든? 영동산이 있고 아래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간과류 개맛다. 야, 여기 흘러. 잘 먹네. 갈란대로. 간과 랩. 한 입에 있는 잔인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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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리는거야? 카톡만 찍어봐 그렇게 미치는게 없죠? 원래 이렇게 하는게 팡팡 아니야? 로션 바르는 그러니까 하나씩 골라? 하나씩 골라 하나씩 골라 난 다 상관없어 너무 한거 아니야? 너무 한거 아니야? 빨리 와 먼저 보자 부드럽게 아니 이게 어떻게 떨어졌지? 아 진짜? 아 너무 웃기네 따라하다가 따라하고 떨어졌어 야 근데 곰곰곰을 잘 벌렀다 아 잠깐만 일단 벗으면 안될까? 아 그래야겠다 일단 벗으면 안될까?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와 여기도 맨질맨질 하겠는데? 야 너네 다 가까이 좋아 잠깐만 어떻게 붙어? 일단 여기다 내려와 아 그래 찍어둘러 근데 그렇게 하는게 맞아? 아니 근데 이걸 보면서 찍어둘러야 되잖아 아 여기다가 했어야 됐네 아 그런거? 아 맞네 아니 그냥 올려야지 뭐 어떻게 해 그냥 올려야지 뭐 잘 맞춰서 올려야지 아니 저기요 너 영화감독이야? 이거야? 네 반대인가? 아니야 맞아 맞아 그렇게 해 바로 뒤져봐 아! 아니 일단 바로 말하는거 아니니까 그럼 어떡해 잘 잡고 있어야지 너 뭐야 잘 붙었다 아 아 아 아 아 강렬펀드가 편의점에 팔아서 다행인데 아 아 아 아 나 콘텐츠인데 고추라도 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Murray 아 뭐야 뭐야 라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! 맞잖아! 왜 또 뭐죠? 저 뭐 시켰어? 나 비비는 국수 같이 먹으면 돼 뭐? 맛있어? 맛있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잘 들어가는다 오! 대박 응 응 아, 밤이다 산 찍잖아 나 또 아기 산 찍잖아 산이다 저한테 좀 아픈 안에서 남겨야 되는데 아, 이거 아프잖아 아, 이거 아프잖아 이게 얼만데? 왜 안 켰어? 아까 켰었잖아 아, 이거 불을? 기름 기름 짜는... 네, 저게 조개국 같은 거 같은데 기름...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그래... 그래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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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는데? 끓인 라면 제일 맛있어 아, 컵라면은 별 맛이 없어야지 아, 컵라면은 별 맛이 없어야지 너무 맛있어 아, 컵라면은 별 맛이 없어졌다 아, 컵라면은 별 맛이 없어졌어 아, 컵라면은 별 맛이 없어졌다 아, 컵라면은 별 맛이 없어졌어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리 먼저 잡을까? 안에 앉아야 돼 여기 앉아 네, 이건은. 은근 소원 아, 다행히 은근 복숭니다 아, 넋은. 구경사 다 해당 도드라치고 그림자 너무한거 아니야 얘가 제일 귀여워 아빠 음 괜찮네 그냥 탱탱탱탱하다 내가 올려줄게 제보도 원래 제보도 알지? 너 제보도 가봤어? 제보도 가봤나? 우리 저번에 신정 때 제보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 약 700리터 잘 자라세요 음 맛있게 빨리 받아 빨리 빨리 드셔야 돼 짝꿈이야 짝꿈 10원짜리, 1000원짜리 난 두개 줘 두개다 안돼 두개 안돼 두개? 안 돼 두개? 들어오세요 네 다행히 다행히 하니까 다행히 바다 나 물고가 났냐? 박수기 그다행 어 동종 여기서 사먹었던 것 같은데 파슴 많네 파슴 많아 꽉 찼어 가로제한테 넘어가도 이쁘더라고 내가 진짜인 줄 몰랐어 라라라 내가 일부러 한 말이었다고 진짜 뭐 그냥 우리 선라케이크야? 라라라 이거 내꺼 아니야? 누가 맞아?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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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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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т 아름다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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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뭐냐ordo 상큼한 맛이다 сейчас 욕 Buch 집에서 보냈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와아 한번 먹어볼게요 아야 되는거 시름 엄마가 준 담백질 가루 한정 없이 스팸이랑 공치스팸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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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지금 이사님 고등어 고등어 이놈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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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안 아픈 거? 이빨 안 아픈 거? 이빨이 아플 거 같은데 굉장히 이줘 안 아플 거 같은데 아플 거 consens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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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렌지 돌리고 F9. 다 끝내니까 3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자렌지 돌리고 F9. 끝. 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